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신과 함께라는 뜻의 아리랑은 우리 민족과 항상 함께 해왔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아리랑을 부르죠 월드컵 때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되서 불렀던 기쁨의 아리랑 여러분 기억하시죠? 3일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 선조들도 함께 모여서 아리랑을 불렀다고 합니다 3일절 특집으로 사랑의 아리랑 콘서트를 준비해봤는데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하신 훌륭한 연주자분들도 참여해주셨고 또 우리의 미래죠 해외동포 2세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시면서 아름다운 아리랑의 선율에 한번 빠져보시면 어떨까요? 나라 사랑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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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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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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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